다같이 묵도 들이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신 원약의 말씀 굳게 붙잡고 현장에 영향을 미치며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정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기도하게 해 주셨사오니 기도로 출발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글서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10편 1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1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하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짐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요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말씀에 있는 대로 요하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이번 주간 고난을 당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날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참된 보금이 주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보금의 향기가 가득한 날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오늘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신 이 귀중한 날에 우린 더욱더 원약을 굳게 붙잡고 주냄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원약 기도를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또 중보 기도를 드리는 그런 응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자기의 감정을 숨김없이 정직하게 잘 표현한 그런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기도의 사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응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도 응답해 주셨고요 오늘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터이는데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요 우리는 응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기도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윗처럼 정직한 기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소서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의의의 호소라고 그랬어요 나의 울부짖음 나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다 같은 말씀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의의의 호소는 원약 안에서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글소 안에서 예수 글소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글소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글소 안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줬습니다 그 글소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의 호소입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의의의 호소고 또 나의 울부짖음이고 다윗처럼 나의 기도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정직하고 또 진실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정직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형식에 매이지 않았어요 외식하는 기도를 들이질 않았습니다 속에 있는 그대로 자신이 처한 형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절대 문제와 사건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형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 간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듯이 부부 간에 또 선생과 제자 사이에서 아무런 흉과 허물 없이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서로 흉 허물 없이 정직하게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의 자세는요 어떤 순서나 형식보다도 정직한 자기 고백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순수한 그대로 정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직한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야마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요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했습니다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의 기도를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정과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밤낮으로 불을 짓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의의 호소고요 이런 기도가 바로 나의 울부짖음 또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의의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어느 정도로 지켜주십니까?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오늘 법문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죽기에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많은 위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어려움을 같이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앞에 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언약을 잡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전 세계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되 정말 2, 3, 7 나라를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을 할 때요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위기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사울왕의 신하들은요 이 다윗을 모함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중상 모략 가운데 빠뜨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다윗이 겪고 있는 위기, 어려움, 중상 모략 이 가운데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원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그랬어요 주님의 강한 능력의 상징인 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를 눈동자 같이 시키시고 주위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자신의 삶의 문제, 가정과 또 생업 현장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요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주위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앞에서 나를 압지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 앞에는 항상 문제와 사건이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괴계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이예요 흑암에게 넘어지지 않는 것 흑암과 싸워 승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근본되는 문제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서든지 주님께서는 이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약한 티끌 같은 존재예요 흙으로 빚어진 이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끼어질 수도 있고요 금미익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와는 반면에요 흑암의 세력은 너무나 강한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이 어둠의 세력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흑암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고난과 시련의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닥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요 우린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도움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보호와 인도하심이 다위세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위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임할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시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위스는 자신의 모습이 주님의 인격을 본받고 또 주님의 형상을 본받기를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위스는 늘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문제와 사건 바라보지를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의론 중에 주의 얼굴을 벼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등장하네 우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요 주님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라요 주님 한 분이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다위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도, 응답 가운데 있을 때도 항상 다위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위스는 여하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위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맞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요 때마다 일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 제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는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주신 강단 메시지가 영향력 있는 삶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영향력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하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누리는 이 새벽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 또 오늘은 고난일입니다 돌아온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보금 전달자가 되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부활주일을 준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목사님의 말씀 준비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과 또 현장 예배가 제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개인과 가정 기도 제목 세 가지 응답되어 주기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어 없어서 다위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어 없어서 십자가와 부라의 보금을 전달할 수 있는 참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한 주간에 남은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어 없어서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옴 나이다 아멘